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기능사 3과목 전기설비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습 합니다 41번은 답 1번이죠 그 다음에 42번은 1.8 43번은 직접 조명기구 그 다음에 44번은 1.1배 1.1배 그리고 44-1번 이게 KEC 기준에 따라서 새로 나온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2.1배 그리고 오늘 45번 문제입니다 고압 이상에서 기기의 점검 수리 점검 수리에 주목 하시구요 그 다음에 무부화 무전합 무전류 무전합 무전류에요 상태에서 졸로에서 단독으로 졸로의 접속 또는 접속 또는 분리 주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적 그 다음에 수변전 기기는 여기서는 무전합 무전류가 나온다 그러면 달로기밖에 없습니다 답이 무전합 무전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단독으로 졸로를 졸로의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달록입니다 그 다음에 기중부화 기중부화 개폐기는 기중부화 차단기와 개폐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트립을 할 수 있냐 차단기를 오픈을 할 수 있냐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개폐기 같은 경우는 자동 트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해서 이제 온업을 해주는 개념인 거고 차단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OCR 이나 OVR 이나 UVR 이나 이런 기능들이 조합이 돼서 어떤 이상 전압이나 이상 전류가 발생이 됐을 적에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트립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중부화 개폐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LBS 라고 하고요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달로기는 지금 여기에 정의가 적혀져 있는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에도 수없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전력 퓨즈 2번은 달로기고 달로기는 영어로 DS 라고 합니다 디스컨넥팅 스위치 그 다음에 전력 퓨즈 전력 퓨즈는 우리가 또 이것도 차단의 목적으로 쓰죠 그래서 무전화 무부화 상태가 무전화 무전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PF 파워 퓨즈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컷 아웃 스위치 이건 COS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영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컷 아웃 스위치 얘도 부화를 보호합니다 이상이 생기면은 COS 안에 퓨즈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어서 퓨즈 통이 팍 튀어나오면서 이제 끊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부화를 보호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이 얘는 부화 이상을 감지해서 얘도 보호를 하고 얘도 보호도 하고 얘는 부화가 있는 상태에서도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기를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46번 지중전설로 시설 방식이 아닌 겁니다 지중전설로 뭐 여기서 직절매설식 관로식 트라이식 암거식 여기 답은 3번입니다 암거식이 있고 관로식이 있고 또 직절매설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식은 관로인입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직절매설식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트러프가 있고 케이블을 이 트러프 안에다 넣고 모래를 채우고 뚜껑을 열고 다시 이제 대메우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굴착을 한다는 거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관로 같은 경우는 관로 안에 케이블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암거식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전력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력구에 보면은 케이블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전력구에 사람이 쓸 수 있는 높이에 어 케이블들을 이제 설치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중전력구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암거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전력구식 공동구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력구식 같은 경우는 전력 케이블 뭐 통신 케이블 어 제어 케이블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것을 말하고 공동구식은 가스배관이나 수도 배관을 함께 매설한 곳을 말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진이 이 암거식도 사진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요거는 다음번에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그때 설명하는 거로 하고 제가 직접 매설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직접 매설식은 우리가 그 영어로 해외 이제 사업을 하시고 뭐 설계나 시공을 하게 되면은 시공을 하게 되면은 다이렉트 버리드 라는 어 말을 많이 써요 이게 이제 직접 매설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전에 국내 EPC사 이제 국내 EPC사 다닐 적에 해외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입니다 이제 직접 매설 이제 중동기업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직접 매설식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침에 여기서 말한 대로 요렇게 굴착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90도로 굴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 각도를 줘서 굴착을 하고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굴착이요 요런 식으로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여기다 묻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검정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덕트뱅크라고 합니다 콘크리트로 케이블 사이즈를 미리 설계된 사이즈를 우리가 케이블 사이징을 하고 나면은 토목 쪽에 케이블 사이징 그 그 덕트뱅크가 덕트뱅크가 설치되는 위치에 케이블 어 사이즈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사이징을 하고 나서 어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해 줍니다 토건의 시빌 쪽이요 영어로 우리가 시빌이라고 하는데 시빌 쪽에 전달을 해 줍니다 시빌 엔지니어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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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물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그 덕트뱅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케이블 굵기에 맞춰서 이게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중에 케이블 풀링을 할 적에 어 이 덕트뱅크 안으로 넣어 가지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관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덕트뱅크를 쓰는데 전기에서 쓰면 전기에서 쓰면 일렉트리 덕트뱅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설계도 해보고 시공도 해보고 뭐 매니지먼트도 해보고 뭐 여러가지 일들을 해봤지만은 이게 전기 용어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서는 덕트뱅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 경험을 가지고 일렉트리 덕트뱅크라고 하고 이게 막 혼동된 혼동된 원어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경험이 좀 쌓이게 되면은 이제 다 알아듣게 됩니다 다 알아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직접 매설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량물이 이제 가는 지역을 1.2m 1.2m 이상 이제 깊이에 파가지고 우리가 매설을 해야 된다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 정도 높이까지 팠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중량물에 케이블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덕트뱅크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쪽 사진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케이블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위로 올라갔잖아요 세계선이 올라가 왔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요게 지금 변압기 이 파운데이션 기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지금 변압기가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케이블 헤드가 설치가 될 겁니다 변압기에서 나와서 이 케이블 위에 케이블이 변압기가 연결되는 케이블 헤드가 설치가 되는데 어 지금은 케이블만 위로 이렇게 좀 올려 놓은 거예요 케이블 헤드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서포트 프레임들을 이렇게 또 설치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정색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나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까놔서 그랬는데 나중에 페이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다시 대메우기를 하고 이제 뭐 흙을 채우고 해가지고 기초가 여기 여기 빨간색 부분 있죠 요 부분까지 이제 다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도 이제 피트 오일이 이제 오일 변압기 같은 경우 유입 변압기라고 하는데 오일이 이상이 생겨서 이게 브로잉이 돼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오일 피트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일 피트는 이제 썬펌프 쪽으로 흐르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나중에 자갈이랑 트렌치를 얹혀 가지고 오일이 바닥으로 빠질 수 있게끔 나중에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몰드 변압기나 건식 변압기에선 적용되는 건 아니고 유입 변압기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유입 변압기도 국내에는 적용이 안 된 곳도 있어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 100% 적용을 적용을 해서 어 변압기 설계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일이 브로잉이 됐을 때 오일 양을 오일 양과 그 다음에 오일 피트 양을 설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오일 데이터를 주면은 이제 시빌 엔지니어가 그거를 보고 이 오일 피트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6번 까지 이제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뭐 전기기능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산업기사도 있고 전기기사도 있고 뭐 전기공사기사도 있고 전기공사산업기사도 있고 기능장도 있는데 하필 왜 기능사의 필기를 이제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적에 이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짬뽕 자격증이에요 짬뽕 자격증 오만 감옥에 있는 우리 전기기사나 전기기능장이나 막 기능사 기능사 그 위에 문제나 막 짬뽕을 해 갖고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실무를 할 적에는 참 기능사 그 필기 문제만큼 도움이 되는게 별로 도움이 되는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공부를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이게 기사랑 산업기사랑 기술사랑 기능장애 다 중첩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지금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나하나 알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게 티클모아태산 이라고 지식이 하나 지금은 뭐 두 문제씩 나가 가지고 뭐 천천히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공부 플러스 실무를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이 10분 15분 되는 이 시간 자체가 나중에 하루에 한 편씩 본다고 하면은 10분씩 본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7일이면 70분입니다 365일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2년 3년 동안 실무와 같이 병행해서 본다면 어떻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공부할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어떤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